선물을 주고 싶어 내는 퀴즈 퀴즈! 울산대학교 병원이 지난달 울산지역 장애인들의 축과진료 서비스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14번째로 이곳을 개소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2번 울산권역장애인최강진료센터 정답을 하시는 분은 9월 20일까지 카카오톡채널 채널UH 검색 후 1대1 채팅방을 통해 정답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채널UH 시청소감도 함께 남기면 당첨기에는 업! 추첨을 통해 모두 20분께 1만원권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폰을 드립니다. 지난달 퀴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